올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석유와 원자재 등의 가격이 크게 올라 규모는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64억 2천만 달러로 2020년 5월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년보다 흑자 규모가 16억 달러가량 줄며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전년보다 약 16억 달러 감소한 42억 7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석유제품과 반도체 등의 호조로 수출이 19% 넘게 늘었음에도 수입 증가율이 25.9%로 상해한 영향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하위 항목인 운송수지의 높은 수출 화물 운임에 따라 흑자 규모가 커지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